아 구매! 야! 사과! 불닭 나오라고! 불닭! 불닭! 레전드.. 어? 뭐야? 안돼! 10만 원을 놓고 있어. 과거 내기다가! 태큰! 아름이에요! 와 오늘은 바로 미스틱 에그가 출시하는 날입니다! 와 진짜 오랜만에 입양하세요 들어온다! 와 미스틱 에그라니 입양하세요에서 신화? 신화 에그 같은데 와 한번 저희가 가보도록 해줄 참치쌤! 이 두 개가 약간 레전드인 것 같은데? 오 그거는 한번 봐야 알겠는데? 와 여기 안에도 인테리어가 달라졌잖아! 뭐야 이 수정 같은 거는? 와 와 대박! 뭐야 이거 나뭇잎에 가려져 있는 건가? 하나에 얼마냐? 아 750원! 아 우리에게 돈 가진 것은 1,400원! 하지만 현실을 해왔지! 자 바로 만원! 아 만원에 4,600밖에 못한다는 아 900! 야 가자! 좋아 일단 만원어치 한번 까보는 거야 나 좋았어 만원어치에 바로 레전덜이 나오면은 짱인데? 완전 금손 인정 우와! 뭐야 어 굴러다니네? 이 명소 많이 바뀌었다! 우와! 안에 흰자랑 노른자랑 같이 섞이는 거 아니야?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! 여섯 개! 와 14개? 14개 밖에 못 사네? 15개 살지 않았어? 좋았어 한번 가보자 장소는 어디? 응 우선 여기 뭔가 기운이 좋아 보라색이니까 오 좋았어! 여기서 한번 뽑아 보는 거야 오! 그러니까 백예나의 그거네? 백예나의 색이네? 가자! 뭐야! 아! 와 이거 그냥 도끼에다가 사슴불 하나 붙여 놓고서 신하네! 뭐야 이거 앉는 거 맞아? 이렇게 앉는 거 맞아? 파랑색이면은 레어인가? 그랬던 거 같은데? 레어 맞는 거 같은데? 좋았어 좋았어 뭔가 삐리 좋아 삐리 좋아 여기서 하나 더 뽑는 거야 좋아! 지금 봐요! 야! 하나! 우와! 대박! 자 그냥 밖에 나가서 물 좋고 땅 좋은 곳으로 가자 물 좋고 땅 좋은 곳이라면 이쪽이지 오케이 좋았어 지금 봐요! 가자! 제발 좋은 거 레전드리 주세요 제발! 이거 레전드리 아니야? 이거 레전드리다 느낌이 왔어 Y번? 아 울트라래요 아 울트라래요 아 이게 울트라래요 자 바로 자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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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역시 물 옆이 좋은 곳이야 간다! 간다! 아 똑같은 거 벌써 똑같은 게 나온다고? 그럼 안 되는데? 레전드리가 좋아야 레전드리가 나와야 물 옆이 좋은 거지 그럼 이번에는 모래사장 오케이 오케이 간다 구구구구구 가자! 레전드리 제발! 레전드리! 뭐가 있어 레전드리! 레전드리 한 번도 못 본다 오? 물고기? 우와 해마다 해마? 뭐야 레온에 와 뭐야 뭐야 여기 위에서 까면은 우리 이때 여기에서 기차 나왔잖아 그때 생각을 돌려서 나오는 거야 제발 제발 가는 거야 할 수 있잖아 제발 똥손 진짜 똥손은 화장실에서 손이나 씻어 나는 어디로 가냐 저 높은 공기 마시면서 할 거야 자 여기에서 해야겠다 뭐야 여기가 높은 공기야? 가자! 백현의 금손 따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미꾸라지 뭐야 얘? 발달린 미꾸라지 같은 레전드리 가냐 히드라? 울트라 레어? 와 오 오 아 이제 나올 건 다 나왔나 봐 아 이 토끼 진짜 아 아 제발 빨리 부추세요 제발 아이 비린내라 그쪽도 나오지 말라고 하게나마즈 나왔으면 독해는 빛나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할 때까지 좋았어 자 마지막 아 얼굴이 나와버리네 이렇게 5만원어치가 약간 날라갔나? 오 아 아 좋았어 간다 만원어치 더 하는 거야 제발 이번에 나와야 아 수배 성공 간다 13 아 13개 우리 비엔나들이 놀이터가 좋다고 그랬어 맞아 놀이터 놀이터 이구리 타고 간다 야 간다 어 뭔가 나올 거 같아 삐리 자 가자 신화 애그면 다 전설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구냐고 다 전설인데 죽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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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하다가 청진하겠어 부릉부릉 뭔가 삐리 온다 자 여기 들어가서 지금 뭐예요 와 제대로 안하면 익혀버릴 거야 아 아 이제 괜찮아 울트라레오잖아 와이번 아 왜 울트라레오만 나오는 것이냐 여기가 뭔가 삘이 좋은 거 같아 이번엔 아 니 삘 뭐가 좋아 진짜 저 파도를 맞으면서 수련을 거쳐야 돼 자 가자 가자 오 아 진짜 털타 자꾸 나왔네 털타 맥힌다 빨리 불닭 나오라고 불닭 불닭 레전드 오 뭐야 뭐야 오 아 안돼 10만원에 녹고 있어 숨 쉴 틈을 주면 안 돼 이거 레전더리 레전더리 나오게 해주세요 오 이거 조금 징그럽다 오 괜찮아 나올 수 있어 10만원에 하나 나와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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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그래도 이거 초록색깔 용 두 마리나 나왔어 아 그게 뭔 상관에서 레전더리 갖고 싶은데 그럼 어쩔 수 없지 충전 가자 3천원 3천원으로 몇 개 정도 살 수 있으려나 4개? 4개? 아니야 5개 안에 사면 돼 와 4개 대박 여기서 뽕을 뽑아야 되는데 4개로 뽕 뽑아봐 왕시 레그 옆에서 뽑자 제발 제발 레전더리 나와야죠 레전더리 안 나오면 안 돼요 제발 여기 안 보여줬 와 얘 진짜 잘 나오네 뭐야 뭐야 이거 이거 확률이 좀 다른 거 아니야 이건? 야 대박 어 뭐야 어 얘 레전더리 아니야? 골드원 우와 우와 어디야 뽑았다 이야 레전더리 아 레전더리 뽑았다 어 얘가 있는지 몰랐어 와 그래도 레전더리 나와서 정말 다른 거 얘가 진짜 완전 진또배기인 거지 아 그렇네 아예 안 보여줬으니까 불닭 나오면 돼 이제 불닭 하고 달리고요 아 하지만 이걸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어 더하게? 불닭 봐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렇게는 하지만 충전해 야 안 간다 좋았어 만 원 더 간다 불닭을 위해서 아니 다 사버려 제발요? 무이아비 서버에서 한 번 하는 거야 어 좋다 좋다 이번엔 나오겠지? 제발 나오게 해주세요 야 아 자슴이라도 한 마리 더 줘 자슴 이쁘더만 아 제발 나오게 해주세요 빨리 우와 뭐야 진짜 나왔어 대박 불닭이야 우와 불닭이야 피닉스 어 얘가 피닉스구나 되게 귀여운 피닉스인데 우와 우와 너무 떨려 역시 나는 완전 우와 레전더리네 레전더리 이로써 다 뽑았다 혹시 모르니까 이건 다 한 번 까자 어 그래 그래 이야 와 레전더리 진짜 안 나오네 응 도마뱀 으아 아니야 아 여기서 레전더리 한 번 더 나오면 진짜 레전드인데 네 우와 뭐야 왜 이렇게 커 이게 나는 것 아니야 그런데 이건 나는 거 아니야 Roh Completely 짱이다 완전 짱이다 완전 신화 그거네 날개! 날아다! 우와! 날개 움직이는 거 봐! 넌 됐어 이제? 우리 사슴님 불러오라고! 아 얘 날개 생기면 되게 이상할 것 같은데? 우와! 귀여워! 와 진짜 레전더리처럼 생겼다! 타깃! 우와! 이쁘다! 우와하게 걸어가네! 이 불을 다 칠 건가 봐! 날아보자! 제발 날개 안 생기게 해주세요! 자! 아아아아아아아아! 이 날개! 뒤에 이게 공자처럼 착 펴져가지고 그런 것을 바랄 것만! 그래도 약간 좀 어울리긴 하네 흰 색깔이어서 아 그러게? 근데 이거 날개는 이렇게 해서 보라색이 생기는 데 그냥 날개는 왜 그런 것도 없냐? 맞아 그렇네? 자! 오늘 이렇게 신화 알깡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!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언제라도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가겠습니다! 아이다~~~~~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